하하하하하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불리할 때 그냥 하하하하 하하하하 파트 주인인 나공이 씨는 뭐 있나요? 저는 새언니의 그리언니 저 파트 왜 왜 하셨을까요? 혼자 짐 쓰고 예뻐서 아니 근데 그 파트 때 나머지 아 그 혼자 하시고 뒤에 따로 가고 이렇게 한다가 노지 안 돼요? 아 그러면 저는 저기 모니터로 왜 일단 축구 배워야 하는 거니까 어떤 파트에 어떤 흐름인가 로리사에 이렇게 하거든요 춤을 열심히 추시고 아 그렇다고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파트를 하고 싶다, 혼자 나와서 이렇게 각자가 서로 구할 수 있으니까 각자가 주어진 거에 감사합니다. 조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인상적인 게 은호의 아주 특별한 분들이 피처링을 했다고 들었는데 어, 그래요? 그럼 호갈만 봐 잠시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목소리밖에 안 들어요. 뭐죠? 메인은 저인데요. 아, 그래요? 엘기가 직접 약간 때쩍을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선생님 들어보시면 어떤 거? 그걸 먼저 말씀대로 들었으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아, 왜냐면 그걸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 그래. 잘 하셨어요. 너무 괜찮아요. 너무 괜찮아요. 좋네요. 되게 귀여운 애기인데요? 네. 아기들이 그럼 온 거예요, 몸질에? 네. 진짜요? 어, 진짜요? 끝에 키우면 잘할 거 아니에요? 네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손 잡히기. 아 진짜? 와 너무 귀엽겠다. 아기들 몇 명이 왔죠? 3명 아 노래하는 애들인가? 아니 그냥 그냥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신기하다.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들어봐요. 왜요? 알겠습니다. 실제로 아이들 와서 녹음했고 우문의 순수함을 살리기 위한 아 여기 영상을 보여주시는데 아 귀여워. 아 저만 보여요? 저만 볼게요. 아 남자의 두 명에 여자의 한 명 어머 귀여워. 너무 멋있다. 아 너무 귀여워. 오오 오오 나 할 거 하고 있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네 짜자 네 네 아 여러분 아시겠구나 나중에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 이런 디테일 덕분에 오늘 듣는 재미가 추억인 것 같은데 그 재미를 더 살려줄 항목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챌린지에요 네 짜잔 짜잔 자 이 챌린지를 할 수만 알면 스페인어로 숫자 1에서 8까지 자신있게 셀 수도 있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는거죠? 어 그냥 아 됐다 그냥 해버리시는거죠? 아 완전 오케이 아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세요 어 네 원래 6시간은 보였거든요 근데 아니아니아니 먼저 나서셨으니까 바로 저를 이어서 한번 보여주시길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레츠고 하나 둘 셋 셋 셋 어 발음이 좋은거죠? 아 잘 몰라갖고 아 왜요? 근데 뭔가 신기하다 하나 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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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챌린지에 스페인어로 다양한 사람의 언어로 바꿔서 할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 한 번씩 언어를 맡아서 한번 무반주를 한번 해볼까요? 네 모두 하시는거죠? 네 오케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아 네 네 음메이라고 그러고 갑자기 아 그 동물의 언어로 하시는구나 이렇게 동물이야 네 살구가다가 마시무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